제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잭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른 명의 암 환자들도 모두 같은 변화를 보였다 쉽게 말해 전립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금도 꾸준히 자연식단을 먹는 잭은 암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한다 나은 암 환자들은 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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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명이 나인지 아예? 나이 아예 65jos 지난 5월일 매 10일 아예 10일 아예 10일 그래서 나이 엔 환자들의 운명이 잘 안전하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위험이 나의 아버지 잭은 유전의 운명을 극복했다. 그런데 유전자는 한 번 물려받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유전자의 법칙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유전자가 생긴 그대로만 항상 그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있던 기능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있더라는 것이죠.